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イェーイ! 끓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좀 더 먹으러 가요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 거 같아요 엄마가 다 먹으러 가요 그래서 그 진짜 좀 더 먹으러 가요 고기, 너무 맛있어 엄마가 옆으로 엄마가 다 먹어서 엄마가 다 먹은거에요 엄마가 다 먹으면 마신다 마신다 나는 앞두고 이 곳으로 도착했다 마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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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킨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프레이를 조금 넣을까?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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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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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